아시앤블루의 첫 번째 정규앨범 아시앤블루의 첫 번째 정규앨범 아시앤블루의 첫 번째 정규앨범 지난주에 컴백을 마셨는데 이렇게 인사해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빈욱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번 앨범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 직감이 와 정규앨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네 앞으로도 시앤블루의 직감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시앤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